숨겨져 있는 마법 결정석의 반지 3짜리 그다지 쓸모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애요 여기 한번 쑥 돌아보고 그니까 아 마법 되게 짜증나네요 자물쇠로 잠겨있고 이거는 뭐 안되고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애 지금은 좋아 죽었어 이제 내 복수를 해주겠다 우자식들 응 내가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렇죠 화를 때리면 무브 무브 빵 1컴보 좋아 2컴보 그리고 3컴보 안 맞았니? 좋아 3컴보 이거죠 응? 바로 이거에요 링겐 조각상 좋다 그레이트 보호가 나와요 여기서? 오 그런거야? 자 너도 가라 무브 무브 어 두 마리 야야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인마 어 뭐야 죽어 인마 야 뭐야 죽은거야? 반응이 이상해 야식들이 죽었니? 한 마리 남았는데? 두 마리 남았는데? 두 마리 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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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애들 무서워 어 어 두 마리 무서워 이거 어 어 야 한 놈 끌고와서 잡죠 아 이리와봐 아 이리와봐 때려봐 때려봐 어디갔어 어? 어? 야 뭐야? 뒤잡을라는거야? 어? 우와 나 나도 뒤잡한다 인마 뭐하나 참이야 하하하하 야 말이 안나온다 어? 뒤잡을래 야 여기 뭐 닌자야 닌자 어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어?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어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거를 쳐서 다시 움직이자고 어 이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가서 마무리하는걸로 야 이제 죽었어 인마 때려봐 인마 죽었어 인마 아 이 지역요 dlc 지역입니다 dlc 예 dlc를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이 오늘 접속하시면은 아마 그 뭐지 이런 음 열쇠를 얻을 수 있을거에요 여기 보기면 무거운 군평 열쇠라고 이런 아이템이 들어올거에요 오늘 오늘 접속하면은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철의 잿 왕 있죠 철의 잿 왕 그 용철되면 뒤에 나오는거 어 걔들을 야야야야 열쇠 푸는데 야야 양심도 없냐 어 그 철의 잿 왕 잡고 나오면은 그 첫번째 dlc 지역처럼 예 갈 수 있습니다 야아 야야야야야야야 충격 일어 야 야 불에 왜 안맞니 넌 야 야 일로와봐 안 붙어 보자 이거 뭐야 walch 차기 뭐야 그리고 오오야야야 스템이네 이게 한방에 어딨니 오 죽었지 안 죽었니 나무 어어 오우 와야 이거 쎈데 이거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불 포장이 되게 어우야 피하고 어우야 두대를땐다니 잠깐만 얘 머리가 있나 어? 얘 머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어? 맞죠? 내가 잘못 본게 아니지 어? 왜 지금 머리가 없어 한번 보니까 맞지? 와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아 이 철창들이 쇼컷인가 보네 쇼컷 다음에 오면은 여기 바로 이렇게 뛰어가라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철창이 그러지 요게 쇼컷이지 쇼컷 일종의 돌아가는 길을 한방에 만들어주는 응? 맞지? 쇼컷 같아 쇼컷 아 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맞아 이건 쇼컷이야 쇼컷 자 그리고 여기 나가보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있니 뭐 뭐 뭐 뭐 뭐 뭐 어 이거 뭐야 이 앞에 오오 야야야야야 화트 화트 화트홀 나이스 화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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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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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붙은 뾰어리 이게 화트홀이야? 혹시? 아닌데 이거 쇼컷인데 어 아 이거 그냥 쇼컷이죠 쇼컷 아까 여기 화트홀에서 나온거잖아 맞지 좋아 아 간만에 다크 소울 1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화트홀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쇼컷을 쇼컷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이게 화트홀이 아니고 쇼컷이야 쇼컷 아까쯤에 그니까 그 선진길이 샛길 샛길이라는 말 같애 자 그리고 여기 저기 안개지역으로 가보죠 뭘까 보스를 해 왜 단단히 단디 준비하고 보스 한번 만나볼까 어디서 보스 보스 내놈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서 올라왔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는가 보스 아 여기 불 쓰면 안돼?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비잉 야 이리와봐 점퍼 야 안맞는데 점퍼 택 점퍼 택은 맞고 오야야 뭐야 뭐야 고제뙀 이거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Você 이거 좌푹 끄는가 봐 뭐 임마 세지마자 아 이래서 불을 쓰이지 말라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오야야야 여기 여기 일반 공격도 하네 오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 야야야 야 무섭다 야들 점프 공격이 매서운데? 어? 그렇다면 나도 점프 택 아야야야 야야야 야 오야야야 피하고 피하고 점프 택! 무거어 야 이 자식아 니가 오지나 알고 있었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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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임마 나이스 또 있니? 없죠? 좋아요 아 불 붙으면은 불 붙인 채로 미친 듯이 달려온다고?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야야 뭐 뭐 뭐가 쳐들어왔다는데? 어? 어 야야 1 대 1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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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디 감히 상대도 안 되죠? 음 페링으로 반 피 빼고 야 야 덤벼 어 야야야 니 강인도 좋다 어? 어? 강인도 좋아 와봐 임마 헤링 또 해줄게 어디가 물약 먹을라고? 어? 이리 와봐 어! 야 움직임이 쌈박한데 어? 어? 움직임이 쌈박해 어? 야야야 어? 어? 야야야 물량 하나 먹고 야 뭐야 야 암흑인 채널? 강력한 암흑인 채널 아 야 이거 페링이 안되는건가? 저거는? 뭐야 임마 뭐야 아? 죽었죠? 어 여기 뭐 여기 타켓이 잡혔는데 자 그리고 여기 길이 여기는 낭떠러지 우리도 낭떠러지 오 맞네 하나씩 열어보죠 오야야야 이리 와봐 나와봐 어! 오요요요 뚱떼기 야 니 하체는 도대체 어디간거냐? 하체 파이팅 먹고 기다리고 하고 쳐 좋았어 파이팅 먹고 이건 뭘까 비밀 혹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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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는데 어? 뭐 없는데 비밀물 같은건 없어요 낚인건가 자 또 여기 여긴 뭐 없나? 어 여긴 뭐 없네 빛나는 색에서 좋아 어 어 등장했어 공자식 얘는 그 아 그래요 얘는 그냥 1타 맞고 2타 때 바로 어이 뭐야 추억? 뭐 무슨 아이템이니 어? 추억 추억 뭘까요?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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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마법인가? 혹시? 또? 암술 아 이거 뭐 이거 이건가 이건가?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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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서 6개 뭔 마법일까? 어둠의 아이들이 가져온 암술 추적하는 어둠의 구슬을 몇 개 발사한다 어둠은 무언가에 의지를 갖게 하는 주술 주술은 어둠의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그 창조하는 뭐야 어둠의 구슬을 몇 개 발사한다? 어 모르겠어 이거 이것도 이따가 써 볼 수 있으면 써 볼게요 오 신기해 새로운 마법 하여튼 두 개 얻었죠 주술하고 암술 현재 여기는 뭘까? 야 이거 두 마리인데? 점프하기 오야야야야야야야 암마 터졌고 오야야야 여기 오케이 마무리했고요 어이구야 아 연결 연결된 길인가 보네 어 네 어서오세요 거북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여기다 그렇지 오야야야야야 와암마야 야 통화 안장으로 하네 야야야야 불 붙어서 요 요요요요요 워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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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폭 자폭 유도 좋아 이런식으로 자폭을 유도하는거죠 음 아직 멘붕 아니야 아직 보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멘붕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할만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좋아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여기 뭐 없죠 오케이 오오 넓은데 이거 뭘까 이거 읽어볼까 약점은 대시 여기다 그런데 행운을 빈다 뭔 말일까 어 보수전인가 혹시 왜 불안해 인천을 하고 가자 가자 약점은 대시라고 하네요 어 어 어 어 야 뭐 얻었어 아 이래서 약점은 대시라는 거야 어 저 어 어 아우 불안해 자폭해 임마 어 야 자폭하라고 어 자폭하라고 그렇지 어 얘들은 가까이 가서 자폭 유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점하구만 어 뭐 봉을 얻었어요 어 야야야 한명 남았으셨네 좋아좋아 다 잡고 뭐 이거 뭐 봉을 얻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아까 전에 그 꽂을 수 있는 거기로 그렇지 우야야야 이거 한방에 이렇게 되니 우워 임마 오 아이템 하트프레탄 구자 이제 올라가서 그 꽂으면 될 것 같애 어 이거 뭐야 땡겨볼까 땡겨볼까 이 앞에 저기 오 저게 주위 야 저기랑 같이 나오려나 보다 역시 이런 좋은 말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야 야 야 야 야 죽어 임마 좋아요 잡고 여기 올라가면은 왠지 아까 전에 그 봉 꽂을 수 있는 그 그 지역 같애요 맞지 어 맞을거야 어 여기 어딜까 여긴 어디 어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기 뭣까 이 앞에 낙하 공격이 필요 뭐야 낙하공격이라니 뭐가 있나 웬 낙하공격 뭔 낙하공격 뭔 낙하공격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까전에 그 처음 지역 아닌가 맞죠 어 어 아 여기는 그니까 간단하게 그 열쇠를 어 열쇠를 구하러 온 것 같아요 여기 맞지 맞지 그리고 다시 저기 저기 그 화톱불 있는데로 가서 그 이번에 열쇠 꽂으면 될 것 같애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주내주님 어서오세요 그렇지 바로 이거야 하하하하하 이거지 바로 이거지 역시 스마트해야 돼 머리가 아 잠깐만 이거 마법을 장착해보죠 아까침에 암술은 못쓰지만 주술 이거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어떤 주술일까 한번 볼게요 오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우와 여기 멋있다 화염이 일어나더만 갑자기 쏘차가죠 오 신기한데 오오 좋아요 우선은 이걸 열어보죠 푹찍 뭐 어떻게 되나 오옹 오오오 오오 오오 이게 움직이는구마 오오뭐 على이에 순서가 올라오고 오 뭐야저거 두개가 올라오고 어휴 올라가보자 오 올라가면 뭘까 아 아까 침에 갔던 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런건가 보네 그렇죠 아까 못 가던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잖아 아까 침에는 못 갔지만 이제는 갈 수 있나 봐요 숨겨진 길을 그치 여기도 뭔가 있지 않을까 오 이거 뭐야 아야야야야야 어어 활 쏘는데 어 좋아 터져 터져 죽어라 그냥 이거 허접해 이거 어? 이거 허접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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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인마 와 이게 안쪽 길이었구나 아까 침에 못 가던 아까 침에 저쪽 바깥쪽에서만 있었죠 오 이거 불은 근데 어떻게 끄나 불을 꺼야지 이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을 끄는 스위치가 어딘가 어딘가 있겠죠 아닌가 여기 새로운 지역인가 자 문 오 이거 뭐야 오호 아 여기 여기 길이구나 어 좋아요 아마 스위치가 저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스위치 없나 저 불을 꺼야지 저 밑에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데 여깄나 스위치는 스위치를 찾으라 특명 스위치를 찾으라 꽃망갔다 어 뭔데 어리석은 자외 반지 어 반지를 얻었어요 어 이거 뭐야 뭘까 무슨 반지일까 새로운 반지 얻었어요 어 이거 뭐야 여보 구르기를 할 때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야 이거 뭐냐 한번 차보자 어 구르기야 뭐 이거 하이드가드 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야 뭐 이 다크 소울이 뭐 어 점점 닌자 게임으로 야 구르면 사라져 야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야 이거 사라져 야 이거 혹시 사라지면 그 타켓팅도 해제되는건가 어 그런거에요 어 사라지면은 타켓이 해제되거나 뭐 그런 기능인가 어 어 어 어 어 그런건가 잠깐만 또 아이템을 먹으려면 물을 적셔야 하는데 지금 어 물을 적시는게 어 여기 있네 좋아요 그리고 반지는 화염 결정석의 반지 설명하고 오케이 물 묻히고 가자 지금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물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그니까 완전 암살자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러면 아 죽었어 죽었어 근데 먹었어요 방금 뭐 먹었어요? 어? 먹긴 먹었는데 나 뭘 먹은 거야? 응? 뭔가 저 죽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먹은 게 중요하지 뭘 먹었을까? 나 아이템 막 그냥 막 클릭하느라고 못봤는데 슬픈 이야기? 아 공격하면 돼? 잠깐만 다시 가자고 그러면 하트폴 거기가 두 번째인가? 될 거예요 어디야? 여긴가? 공격하면 돼? 어? 여긴 숟 vermont Uhm 아 그래 어 나 왜 몰랐지 여어 멋있다 저어 갓봐. 갓봐. 갓봐 뭐 나와요. 아직 아직까지 방어구도 이 그 뭐지. 머리밖에 못 먹었어.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반지는 다시. 요 반지가 특이하더라고. 요거 요거. 요거 봐. 구름은 사라져. 어? 이거? 이거 완전 신기하죠?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구름은 사라진다니까? 어? 구름은? 겁나 신기한 반지야. 투구도 웃기고. 소머리. 소머리 투구. 그런가? 자 가자고. 아 라고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야? 풀리는 줄 알았더니만. 에이 별로다. 자 이쪽 가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 탑의 열쇠. 여기 가려다가 위쪽에 우선 먼저 간 거예요.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 오오. 새벽초. 여기야. 뭘까? 새벽초가 끝이야? 오 야 여기 뭐있다 좋아 뭘까 여기는 오 요리가라이 말이구만 오 이거 뭐야 철회야 핫도불이야 핫도불 핫도불 찍고 우선 오 잠깐만 여기 어디야 오 아닌데 벌써 여기로 왔네 여기 아직 두군데나 남았는데 어 아니에요 여기 아직 오면 안되는가봐 저 위쪽에 아직 덜간지역도 조금 있거든 가봐야겠다 어 아니야 아직 저 위쪽에 또 길이 있거든 딴 분 닥수하는거 아 그래요 저도 아마 보스 잡을때되면은 암걸리는 어서오세요 예 그런 모습을 보실수 있을거에요 여기 위쪽에 가면은 아까쯤에 안간지역 어 네 트리플케님 어서오세요 안간지역 있거든 아까쯤에 저어 발판 밟고 한번더 내려가는지역이 있더라고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거든 어 여기를 아직 안가봤거든 어 야여기 이거 뭐야 어이구 뭐 어 이거 뭐 살아나는건 아니지 자 여기 야 이거 뭐야 야 야 버프위니 삐져삐져삐져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인마 죽었네 오케이 주이고요 여기도 뭔가 아이템이 있지않을까 어 이건 뭐 뭐 뭐 숨겨진 길이 있을 삘인데 느낌이 어? 아니야? 어? 어 DLC 오늘 나왔어요 어 뭐야 아이 그냥 내려가면 되는건가? 야 이리와봐 방앗기기! 앞잡! 안되네 어 낙서 안됐니? 여기도 뭐 없나?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지? 어 야야야 깜짝이야 아이 야식아 깜짝 놀랐잖아 좋아요 물량 하나 먹어줘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어 야 쎈데? 쎈데? 쎄봤자죠? 자 잡고 어 이건 뭐까? 야야야야야 아이 야식아 깜짝 놀랐잖아 뛰자 뛰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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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방에 자 한방에 죽이고요 다음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나? 요거 이게 딱 그거거든 살짝 가면은 이렇게 무너지는지요 야 여기 떨어졌으면 여기 연속으로 주주죽 떨어지는 예 그런 지역인가봐요 맞지? 응 내 말이 맞지? 오야야야야 저기 아 몹들이 알아서 빵구를 내주네요 길에 어 여기 물약 하나 먹어 주고 øre stereo 야 점프 야이야 야 잠깐만2마리 두마리 어어? 오예 위험했어요 한번 써볼까? 의이요 Gas 어itness 데미지는 개미 똥꼬만큼 들어가줘 어 이거 앞에 여러명이 같이 맞는구만 여러명이 맞는 그런거에요 파르트잔 파르타 파르티잔 파르타잔 이거 그거 아니야? 원래 있던 무기 아닌가요 이거 창 창 맞지? 창일거야 아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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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파르타잔 파르티잔 기존에 있던 무기죠 이것도 강화, 강화된 무기가 나온거에요 여기로 내려가면 또 죽을거 같고 여기는 마찬가지 오 야 요기요기 여기요기 여기 뭔가 있는데? 저격지죠 뭐 저격 저격 오야 오호 저격하라 이말이구만 오케이 알겠어요 야 야 야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엉덩이 때려주고요 탁에 잡히죠? 아 그냥 때려도 되는거 같아요 성벽에 수호 기사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안 모았어요 아이템 아이템 아시잖아요 그니까 그 뭐지? 드랍되는 아이템들은 제가 파밍 안하는거 그냥 주는 아이템은 먹는데 노가다에서 먹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거는 저는 딱히 안합니다 어 그때 그 첫번째 DLC지역에 성벽에 수호 기사 세 그 걔들이 주는건 아는데 딱히 모으진 않았어요 어? 죽어 임마 어이구 아니요 그 맘은 제작업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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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